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확진자 감소세가 8주째 지속되는 가운데 휴일 영향으로 하루 확진자가 전날보다 600명 이상 줄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강원도 확진자는 959명으로 전날 기록한 1,626명에서 667명 줄었고 시군별로는 원주 234명, 횡성 22명, 영월 18명, 평창 24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1,396명을 기록해 지난주 2,047명에서 40% 가까이 줄었고 주말 영향으로 감소폭은 더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도내 누적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 786명,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2.9%입니다. 강원도지사 여야 후보가 오늘 노인 공약 발표와 선대위 발대식 참여 등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오늘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3만 어르신께 효도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며 어르신 무료버스, 독거노인 월 20만 원 지급, 어르신 소득형 일자리 2배 편성 등 6대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장 수여식에 이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내가 만들 강원도는 천지개벽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구 200만 수도권 강원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창목 전 원주시의장이 이광재 의원의 도지사 선거 출마로 치러지는 원주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원창목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12년간의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원주의 더 큰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축사 출신의 원 후보는 재선 시의원과 3선 시장 활동을 마무리하고 도지사 선거에 도전했지만 중도 포기한 뒤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이로써 원주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민주당 원창목 후보와 국민의힘 박정하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무실 유리창을 부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자정쯤 강릉시 교동 권원내대표 사무실 건물 1층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4층에 있는 권원내대표의 사무실 유리창을 깼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권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와 강릉을 방문했을 때 성희롱 관련 의혹이 일었던 여성의 남편으로 성희롱 의혹 사건은 이 남성의 부부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 종결됐습니다. 원주에서 70대 친부모를 수차례 폭행하고 뜨거운 물로 고문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48살 최 모 씨에게 2심 법원이 형량을 늘려 징역 1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최 씨를 심리한 1심 법원이 최 씨가 모친에게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시킨 것과 집안 물건을 부순 혐의로 확정했던 집행유예 판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형량을 늘렸습니다. 또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오랜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보다 8개월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최 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등 4개의 사관학교 입학을 위한 공동설명회가 내일 원주에 있는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가 참가해 학교별로 50분씩 지난 입시 결과 분석과 2023학년도 대입 전형 안내, 지리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다음 달 18일 이공개 특성화대학 입시설명회를 열고 상반기에 수도권 8개 대학, 도내 9개 대학의 입시설명회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별마루 천문대를 비롯한 영월지역 공립박물관 6곳에서 음악과 연극 공연이 열립니다. 5월에는 강원 탄광문화촌에서, 6월에는 동강생태정보센터, 7월은 별마루 천문대, 8월은 영월 와이파크, 9월은 동굴 생태관, 10월에는 단종역사관 등 6곳의 공립박물관에 매주 일요일마다 음악 공연이나 연극 공연이 순차적으로 개최됩니다. 자세한 행사 일정은 영월 박물관 포털을 통하거나 영월 군청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 장애인보치아연맹 소속 권다희 선수가 보치아 여자부 BC4등급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권 선수는 지난 1일 충주체육관에서 치러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중증 장애인 스포츠 종목의 꽃이라 불리는 보치아 종목에서 국가대표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원주시 소속 선수의 보치아 국가대표 선발은 이번이 처음으로 2024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하계 패럴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보치아는 공을 던지거나 굴려 표적과 가까운 공으로 승패를 겨루며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만 참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